공산주의 그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인류의 적입니다. 세계의 강병 우리 국군은 조국의 명을 받들어 자유의 십자군이 되어 멀리 월남 땅으로 새 역사의 역군이 되어갔습니다. 그 이름 맹허요 청룡이며 백마였습니다. 그 이름 맹허부대 맹허부대 용사들아 하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안결같은 별의 마음님의 길을 따르리다 안결같은 별의 마음님의 길을 따르리다 자유통일 위해서 길러온 힘이기에 조국의 이름으로 어딘들 못 가릴까 그 이름 맹허부대 맹허부대 용사들아 남북으로 갈린 땅 월남의 하늘 아래 파랑도의 높은 기상 우리들이 보여주자 파랑도의 높은 기상 우리들이 보여주자 노릇노동혈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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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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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남에서 보내주신 오빠의 편지를 영숙이는 받아들고 함격에 옵니다 자유의 하늘 땅을 지키는 오빠 바람도 그 정신을 길이 빛내요 용감히 싸우소서 승리의 그날까지 alright me want y 근데 흐흠에 들어갔어요 아.. 또 괜찮은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왕이 났고 내가 또 살아있다 이거 살아 있네 빨리 가면이 굳히신데요 그냥 안 가면이 걍도 많이 가면 안 가면이 걍도 생각하시니까 아이고 잘 나왔습니다. 살아 있네. 소리 안을 다행이다. 괜찮습니까? 모나몸다다. 날아가가. 멍땡이 들어갔어요. 옛날에다가 저기서 얼굴을 불어주는 하모니터냐 어린 멜로디터 평수의 종래가 평수의 종래가